나를 망장에 끌어내라 오늘 손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못하시는데 손님 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협박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덱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손님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든 손님이 반협박이지 반협박이지 1티오 덱으로 협박을 해야돼 제일 좋은 덱인데 맞추면 가보십니다 저도 손님 못하는데 같이 배우면 안돼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해가지고 잘 되면 그거잖아 죽여야 죽여 반풍 못삭해 부활했다 마격 일해라 일해라 일콘데 마격 나이스 대박이들 저걸 저걸 마격스네 화났나봐 지꺼 방제작자 죽이니까 사실 내가 나도 박민 해봤지만 방제작자 진짜 소중한 존재거든요 내 방어도 쌓게 해줘서 초반에 안심을 시키는 그런 존재인데 아 왜 저딴게 나와 공격이 안돼요 얘는 공격을 못해 여기다 침묵을 매겨야 공격을 할 수 있어 도발로 쓰든지 설마 또 아니겠지 그렇지 미사갈을 네 머리에 박사붐으로 아니 박사붐 잉뿌뻑발로 죽었네 잉뿌 박발 3 아 딱 3 요맨 됐다 너 방어도 못 잡는다 얘 드래곤 워리어네 용방밀이네 용방밀 저거 타락자 있는거 보니까 건방진 녀석 아 어 선 드로우 노 주무세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감시자님 감시 안해도 됩니다 고대 감시자 저 밑에 저건 뭐지 쟤는 왜 공격 안하고 얘는 원래 공격할 수 없는 애 ones 고러치 펑포마 으르르르 으르르 박멜 한작 빠졌고 마격 박멜 한작씩 빠졌어요 임포 폭발을 하고 싶은데 폭발 하기 전에 박아 주셔야되죠 펑포마 주픔 압도 으앜 선 드로 해도 되겠는데 공포막 흐흐흐흐흐흐흐 남장 리본드로가 없다고 치고 공포바러 와서 아 2맨 먹으면 되겠네 자 꺼져 으응 으응 덜겠다 아 나 이거 1장 만들까봐 한 장 밖에 없어서 한 장을 넣었는데 두 장 있어야 될 것 같아 좋아 괴물 압도 쓰고 먹자고? 어차피 나의 사이에 저렇게 죽어요 오바할 필요 없어 한 번만 먹어 도끼 박드 붐 여기로 가라 아오 드론은 안할게요 아 고리할걸 아 고리로 이거 한 번 드론하는건 좋은데 아 넨투 제발 제발 박사붐 제발 박사붐 살면 공포맞은 사람 안돼 누구야 아 아 그게 남냐 얘네 죽어도 다시 돌아오거든 난투에서 폭탄 으음 폭탄 사아 아 아 뒷체생이 왕천 선 드로우 아 아이 갑부마 두개 나가야겠다 빨리 빼야돼 방어도 얘 방어 이식하면 이식 때려주면 돼요 너의 방어담당 바로 우리 공포마 공포마가 하는 것이여이 내가 꿈을 닿는데 세게가 젖니다 아 큰일났다 전결한다 압도 5 5 5 6 6에 10 총 아 튿둘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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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 뭐야 아까 안죽혔나? 안죽힌거같은데? 고통인 나를 부른다 얼굴없는 배우자? 잠깐만 임뿌 폭발사 압도 죽이면 되니까 임뿌 폭발사 염맨 염스 염스 죽음의 앵코리 말가니스 아 저거 박사분 복사할걸 그랬나? 피 아직까지 괜찮겠죠? 이거 피 빨아먹는건데 악마 괜찮겠지? 맑아 쌍맑아? 아 좋은생각이야 맑아맑아 저 방어도가 있다면 난 무적으로 가는거지 난투가 한장 더있으면 어떡하죠? 난투 한장 썼긴 했는데 지금 박밀 한장 마격 한장 난투 한장씩 있을수가있어 두장씩 넣었다면 저 장소 드로우 세개 하겠네 이거 다 일자리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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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리없는데? 말가니스 나가야되는데? 어허 어 다행이다 말가니스 자리가 없어 이거 인프 다 죽여야되거든요 깨세라 잘 됐네 어 자리없었는데 다행이다 저것도 죽어 몇마리지 총 몇마리야 둘 세 세 마리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요거는 요거를 내서 나는 말가니스라 다음에 배우자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턴 킬각이네 3 9 12 15 18 방어해도 17 내가 1만원 마격 마격 한장 나오겠네요 예 마격 아 복사 못하겠다 마격 제발 없어라 없다 그렇다면 더 무섭게 요렇게 하고 요거를 박아주시면 죽죠 아 공격하고 박았어야지 아 멍청이신가 아 이거 때리고 해야지 멍청하냐 야 혹시 모르니까 피좀 빨아먹지 뭐야 아 맞다 맞다 아 왜 두 마리가 아닌가 했네 맞지 맞지 살아나는 거니까 나가 좋아 이것도 복사해서 두 마리 할 수 크 강한데요 점점 공포마에 몸이 혼혈 일체가 되고 있어 한번만 더 갈까 아니야 투기장 갑시다 투기장 음 쓰기장 país 몇 명 있는 오 inee 아침